희망하건대 그는 죽지 알았습니다 자 여기서 나가자 델타6 서둘러 일어라 감사합니다 저의 기획이 무엇을 도와줬습니다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지 너의 기억을 도와줄게 너한테 이런 짓을 하면 안되는건데 너의 기억을 되찾을도록 노력을 도와줄게 희망한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획을 듣기 위한 기획을 듣고 안녕 안녕 제 이름은 디렉터 델타6 일어나봐 델타6 일어나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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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지금부터 너 기억이 다 지워졌니? 뭔가 디렉터가 지금 화가 나 있는 것 같죠? 뭐 얘를 얘가 델타6라고 하는 거면 얘가 우선 실험 대상인 것 같고 어... 뭔가 기억을... 그리고 디렉터가 화난 이유는 계속 실험이 성공적이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게 만들어서였던 것 같아요. 다시 기억을 지웠다가 뭐 지웠다가 그래서 어... 야 너 내 말 들리냐 하면서 디렉터가 어디서 폰으로 스피커로 얘기를 하고 얘가 근데 아무 대답도 안하네요. 웬일인지. 여기서 이따 타츠를 해야 되는 건가? 자 일단 대답을 해봅시다 대답. 입을 열어서. 자 마우스로 대답을 할 수가 있나? 알겠습니다 델타6. 너의 일정에 돌아가고 싶다. 자 다시 트레이닝을 하자 이러면서 내가 입을 열어서 어... 내가 아직 두뇌가 작동한다는 걸 보여주니까 디렉터가 자 자 그럼 다시 트레이닝하자 이러는데 뭘 트레이닝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나가 봅시다. 넌 다른의 인정인들 두뇌석들들은 에어치 э Suff선을 해봤는데 단네틱에 자 너의 뭐 인지능력이 다시 되돌아왔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물론 뭐 논리 테스트부터 시작해야겠지만 그건 너무 지루한 거니까 게다가 이제 너의 지금 논리적 사고력은 내가 보기엔 뭐 제대로 작동하는 거니까 재밌는 테스트부터 바로 시작하자 총으로 총을 다루는 것부터 해보자 그래? 아 그래? 어디? 아 총 총을 집어라 아 뭐야? 아 자세 나오는데 아 내가 지금 커버 포지션에 있다 아 커버와 커버가 아닌 포지션 두고 있다 아 그래? 아 이거 뭐 액션 게임이었어? 이거 뭐야? 아 아 D로 이렇게 스페이스 파이어 뭐야 조주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거야? 아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맞는데? 야 야 아 내 캠은 껐습니다 저기 제가 뭐 왜 캠을 켰을까 이런 저기 그 참회와 그 후의 하루를 보낸 다음에 그래 뭔 캠이냐 이런 마음으로 껐습니다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를 누르면 재장전이 된다 그리고 커버 포지션에서만 재장전을 할 수 있다 뭐 이러네요 아아 그래? 아 내가 이렇게 조준하고 있을 땐 또는 안돼? 야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한 액션이 필요하냐 아 재장전을 한 다음에 그래 어떻게 하라고 이제 다시 쏘라고? 원샷 원킬 헤드플로우 유 머스 컨센트롤 부포 파이링 아아 컨트롤 원스 투 이니시이터 폴 브랜프 아 야 뭐가 이렇게 복잡해 어드벤처 게임이 컨트롤 눌러갖고는 숨을 고 숨을 고르고 집중을 해야 된다 웬 브리핑 인 러스 쇼운 대로 플래스 인디케팅 유어 섹브라 헤드샷 이즈 파이 러닝더 쇼운 유어 가린티댄 스티큐 하지만 이게 작은 공간이 있는 위치에 따라 유일하게 사용하셔야 되죠 타겟에 따라 어 뭐야 스페이스바를 눌러? 아 그래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 장르기에는 여러분은 스티션이 없지 그들이 후버를 갈비에 따라 아 그래? 타겟에 따라 따라 타겟으로 인간으로 아 어차튼 맞춘 거 같다 컨트롤을 눌러서 호흡을 고른 다음에 야 이젠 왔다갔다하네 아 이게 그런 야 타이밍 맞추기가 진짜 어렵네 아씨 야 나도 해보겠다고 됐다 아 아 전투가 있어 이 게임에 그래서? 이게 그냥 한번 해본게 아니야? 아 다시 총을 날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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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아 아 아 아 이곳은 왜 여기가 없을까? 이건 교육을 통해 공부하는 곳에 다시 학생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따라서 이 교육을 따라서 일반적인 삶을 떠나고 이제 그 방금에서 그 택배로 나왔어요? 이 택배들은 보통 3 음식을 좋아해요. 아, 이 트레이닝의 목적은 너가 이제 다시 건절한 시민이 되기 위한 것이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얘가 처음 깨어났을 때 너 또 왔냐? 너 계속 너를 트레이닝 시켜야 되냐? 이런 한탄을 디렉터가 했는데 기억을 다시 지우고 얘가 일종의 무슨 반항자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다시 잡혀와서 기억을 지우고 다시 트레이닝 시키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게 아닌가 지금 왠지 그런 느낌인데요 이게 이거를 인도적이라고 해야 될지 비인도적이라고 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네요 왜냐면 보통이라면 그렇게 말썽을 부린다면 잡아다 죽여버릴 거 아니야 닫아놓거나 근데 다시 트레이닝을 시켜서 기억을 지운 다음에 건전한 시민으로 제 프로그래밍 같은 걸 해놓은 거겠죠? 머리에다가 그런 다음에 다시 내보내고 이런 거 같고 그 다음에 티켓은 이거를 갖고 있으면은 디스펜서에 넣으면 음식이 나온다고 했죠 방금 그래서 이거 손으로 주읍시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세 sustainability 채 CHANCE 자 그리고 다시는 제발 부탁인데 탈출하려고 시도하지 마라 이제 지겹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얘가 탈출할 때마다 잡아와서 기억을 지우고 다시 트레이닝 하고 이러기 과정을 반복 했나봐요 그러니까 뭔가 사연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부디 이제 다시 이런 짓 반복하지 않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뭐야 왜 이렇게 깜깜해 아 스캔을 해? 아 뭔가 불법적인 무기 같은 게 있나 한번 본 다음에 다시 밖으로 나갈 수가 있나 아 무슨 다신 탈출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 레벨 60짜리 마법사 아이스 윈드 데일 세계에서 이쪽으로 미래로 왔나 자 이게 1에서 블루 도어 블루 도어 이게 뭐지 이게 모르겠어요 경찰 주인공의 과거인지 경찰과 관계없는 다른 사람인지는 지금 아직은 어떠한 단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사람마다 대응되는 방이 따로 있나 보다 나의 스캐너에 뭐 지문 같은 거를 검사하나 보지 일단은 일단은 델타6입니다 이름 없는 이름이 없는 거기 없는 거죠 현재로선 델타6 아 근데 여기 문은 또 열리지가 않고 왼쪽으로 가볼까요 여기가 뭐하는 데인지를 모르겠네요 다시는 탈출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만 말을 안 들어야 되는 거겠죠 왠지 문은 열렸네 어 헤이 안녕 어 야 일로와 카메라 밑으로 아하 내가 누군지 기억나니 어 아니 너 누구니 좋아 야 니 소매에 내게 있어 소매 야 뭐하는 거야 찰리 아 내 이름이 찰리야 찰리 어 제가 지금 내 소매에서 소매에서 뭘 가져갔어요 자기 거라고 하면서 뭘 가져간 거지 어디로 간 거야 문 또 문이 있네요 허 이게 엘리베이터가 있고 자 여긴 무슨 보안 문이 있고 그 탈출하지 말라는 게 이런 문으로 나가지 말라는 건가 뭐 너무나 당연히도 어 잠겨있고요 엘리베이터를 눌러볼까요 어 야 너 못치겠네 너 아 너 델타 시스로구나 야 난 디렉터다 야 엘리베이터 좀 고쳐놔라 아 아 뜬금없이 엘리베이터를 고쳐달라고 이거 이거 상자가 있고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고치냐 카메라가 있고 상자를 손으로 한번 눌러볼까요 푸드 티켓이 내 아이템 창고에 하나 있고 아 상자랑 뭔가 야 너 뭐라니 델타 6 야 박스 상자 옮기는 걸 잊어버렸니 아 그래 아 아 상자를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러게요 한국 군대도 아니고 무슨 오만 걸 다 시킵니다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여기 와이어가 있네 그러면은 이 상자를 밟고 올라선다 여기에 이렇게 올라선다 아닌가 와이어를 손으로 잡는다 아 W를 누르니까 올라서네 그 다음에 아 와이어를 손으로 잡는다 가리 아우 그냥 콘센트를 꽂는 거였네 고맙다 델타 6 너의 일은 다른 인스트럭터들한테도 알려주겠다 자 그러면 내려와야 되는 거겠지 내려와서 엘리베이터를 탄다 아 아하 1층 메인터너스 2층 리빙 3층 4층 메스 홀 5층 테스트 체인버 아 내가 이제 5층에 있었죠 한층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메스 홀이라는 곳에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면 어? 야! 야! 아씨 노브 야 야 티켓 내가 가져간다 야 얘 델타 6잖아 야 걔 기억이 지워진 것 같아 빨리 여기 나가자 아니 쟤가 나를 발로 뻥 차더니 아하 내 티켓을 가져가 버렸어요 내 음식 티켓을 배고픈데 그리고 걔를 쫓아가서 잡기에는 걔네가 나보다 더 센 것 같아요 야 이 나쁜 놈들아 배고파 죽겠는데 그렇게 엘리베이터 전원이 외부에 여기 이렇게 외부에 나와 있어요 다음에 들어가 볼까요 여기 4층은 뭔지 메스 홀이라고 했는데 아 얘네들은 도대체 다 뭘까 탈출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델타 6는 계속 탈출하다가 잡혀서 기억이 지워지고 이러는 것 같죠 지금까지는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짝을 지어서 먹고 있나 밑으로 내려가 볼까 아 여기 다들 이렇게 커플로 쌍쌍히 앉아서 먹고 있는데 혼자 외로이 앉아있는 왼 거얼이 있습니다 거얼 소녀 옆에 앉아 볼까요 야 같이 밥 먹을래 안녕 너가 했니? 디지두이 우리가 어디인지 알아냈니? 지도 야 뭐라고? 기억하지 못하니? 기억하지 못하니? 나 야 뭔 얘기하는 거냐 내 이름은 엡슬론 파이브 아 얘는 엡슬론 파이브야 너 이름은 찰리라고 왜? 야 내 이름은 찰리라고? 네가 그 이름을 선택했어 네가 그 이름을 선택했어 네가 나를 구해준 이후로 난 계속 찰리라고 너를 부르고 있다 어 뭐? 왜? 왜냐면 우리는 여기서 여기서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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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마워 배고팠는데 아 아 고마워 아 배고팠는데 아 테스틱체버로 보통은 우리 아 아 아무 생각해야 할 것 같동냐 하지 아 여기서 유용한 정보를 많이 들었죠 기억이 지워진 게 나의 의도적인 계획이었어요 지금 자기의 탈출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맵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뭐가 필요했고 얘가 일부러 일부러 기억을 지워지는 걸 했대요 이 여자한테 그 계획을 야 내가 다시 일부러 기억이 지워지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 그래서 근데 아직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얘의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지워지는 바람에 여자는 자기 남은 음식을 나한테 주고 절대로 그 파이널 이기잼 마지막 테스트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남기고 나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떠났습니다 먹을 건 먹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석코필인가 가보가네 토먼트 다시 앉아봐 아 벌써 먹었어 언제 먹었어 언제 먹었니 그 대화하는 사이에 이미 입에 집어넣었나 그러네요 뭐 토먼트 같은 코드가 자꾸 생각나는 코드기도 하고 야가미 라이토는 누구죠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야가미 라이토 어디 어디 매체에 등장하는 또 주인공인가 보죠 아무튼 요번에 엡스 엡실론 파이브라고 되어있죠 내가 델타 식스였고 그 뭐 어떤 이 친구가 여기에 무슨 탈출 계획 같은 거를 하는 리더인 것 같아요 리더 지금 느낌으로 봐서는 여자와의 대화를 해보니까 뉘앙스가 나가볼까요 아 이제 10시가 됐으니까 자러 네 숙소로 돌아가라 이러네요 리빙 쿼터로 들어가라 자 그럼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버튼을 누르고 리빙 쿼터로 그럼 바로 가봅시다 아 야가미 라이토가 데스노트에 나오는군요 저도 그 만화책은 읽어봤는데 라이토란 이름이 야가미 라이토란 이름이 어느새 떠오르지가 않았네요 아 점호 시간이군요 딱 그니까 점호 시간 공포의 점호 시간 9시부터 10시 사이에 그 점호 시간이 참 공포스럽죠 군대에서는 행복한 시간이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괴롭히는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점호 시간이라는 게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점호 시간을 다들 괴롭히는 거야 아 라이토가 일부러 기억을 잃어버리고 아 그랬군요 근데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어떤 맵을 완성하기 위해서 일부러 기억을 잃어버리는 걸 선택했다라고 여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아 똥 굶기면 점호 시간 깽판이 다 설명이 되는군요 점호 시간은 늘 식은땀이 흐르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특히 계급이 낮을수록 최악의 시간이죠 온갖 눈치를 다 봐야 되고 자 내가 2층이 맞죠 2층에 이제 내가 아 이게 남자 숙소와 여자 숙소가 지금 나뉘어져 있는 건가 여기에 스캐너가 있고 아마 여기 미래사회니까 이제 뭐 스캐너를 통해서 신원 확인을 하는 거겠죠 아 그렇죠 신원 확인을 위해서 스캐너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스캐너로 눈으로 이렇게 한번 보고 손으로 한번 만져볼까 지문 지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하는 것 같죠 이게 데몰리션 맨이라는 SF 영화에서는 이 눈으로 확인하는 이 신원 확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악당이 눈을 빼버리죠 안구를 뽑아버린 다음에 그 안구를 통해서 그 탈출하거나 그러죠 되게 옛날 SF영화인데 잘 만들었던 영화였던 걸 기억해요 아 그러네요 이제 눈을 보니까 이제 문이 열리고 아 여기가 숙소인가봐요 아 스캐너를 발로 차서 대는 건 되게 19세기식이고 근데 이제 내 방이 어디냐 이건데 이렇게 하나씩 보면 되겠죠 뭐 아닌가 이건 눈으로 하는 거 아닌가 아 이건 손으로 하는 거 같고 아 손으로 하는 거네 또 안에서는 바깥에선 안구를 하고 여기선 지문으로 하네 근데 여기는 내 방이 아닌 것 같고 A6도 누가 자고 있는 거 보니까 또 내 방이 아닌 것 같고 자 D6 여긴 거 같네요 그러니까 E7도 누가 자고 있고 아 그러네요 델타6니까 D6 자 손으로 눌룹시다 아 그러니까 포스필드가 딱 사라지는군요 다음에 딱 들어가고 자 파이널 이그잼까지 세 개의 테스트가 남았다 근데 그 소녀가 절대 그 파이널 이그잼을 하지마라 이런 경고를 했어요 여기에 참 어 부실하게 돼있구만 여기에 뭐 세면대가 있고 토일렛 씻 그 변기가 있고 침대에 누워서 자면 되는 건가 이제 침대를 눌러봅시다 어 침대에 눌려고 했더니 내 침대에 뭔가 놓였다 노트다 일지다 뭐라고 적혀있냐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델타6 Don't Trust Anyone 아 아니 아까 그 소녀는 너는 나를 믿어야 된다 이랬는데요 너는 나를 믿어야만 해 너가 나를 예전에 한번 구해줬었는데 이번에 내가 너를 돌볼 차례야 너는 반드시 나를 믿어야 돼 이랬는데 내 침대 위에 노트에는 아무도 믿지 말아라 라고 적혀있어요 하아 아 다시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이것도 무슨 장면일까요 아 아 매태에 스티지 만났구나 이행은 없었겠지 너 혼자구나 아 아즈리엘 미안 야 너한테 연락하려고 했는데 넌 하이퍼스페이스에 있었어 네 네 보리오쿠딘은 여기가 2일 후에 걸렸습니다. 제 가족들과 제 가족들과 공동 4에 걸렸습니다. 제가 알았을 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는 그 트랩핑몰입니다. 이 뭐죠? 제가 그대는 그대가 걸렸습니다. 그대가 온몸에 걸렸습니다. 그대가 온몸에 걸렸습니다. 그대가 온몸에 걸렸습니다. 바로 전투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드벤처 게임이 액션 게임으로 아까 그 연습한 대로 근데 싸우기 전에 이 대화 내용은 지금 이 주인공이 우리 아즈리엘이라고 하는 이 경찰 주인공이 자기 형 혹은 동생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형이 지금 우리 총격을 하고 있는 이 얘네들이 데리고 왔나봐요 근데 지금 마타이어스가 추적 장치를 달아놨다 그래서 동생을 아 추적할 수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미행이 따라 붙어서 얘를 제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맞다 뒷키를 누르고 아! 아! 아 이거 타이밍이 되게 어렵네 아! 아! ㅋㅋㅋㅋㅋㅋ 뭐 이렇게 어려워 야 뭐야 화면이 깨지냐 또 야 뭐야 화면이 깨지냐 또 야 야 야 아 아 아 근데 죽을때마다 화면이 깨지냐 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 아... 제가 총을 쏘고 야 야 이거 타이밍 맞추기 어렵군요 아... 총을 안 쏠때를 노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아... 하... 아... 아 아이고 케인 어디냐 케인 어디냐 야 할수 있어 빨리 타출해야한다 자 안되네 자 자 어쨌든 빨리 빨리 아 뭐야 뭐야 이거 저쪽에서 총 쏘고 있는거 이거 버그인가 아 아니네 나를 계속 쏘고 있는거네 나 지금 빨리 탈출을 해야된다 그래서 날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뭐 5분내로 어디로 와라 이렇게 했거 같아요 그래서 아 이 벽을 통해서 아 그래 박스를 박스를 올라가서 아 아까 배또건 다 써먹네 이렇게 마타야스 손을 잡아주자 아 버그가 아닌거 같아요 예 화면이 깨진건 버그인거 같아요 야 이쪽으로 점프해라 아 아 아 이게 얘가 점프를 안하려고 하네 어떻게 해야 되지 나 혼자 갈수는 없고 마타야스가 먼저 가야된다 마타야스가 먼저 가야된다 손으로 한 다음에 박스 야 박스 위로 올라와봐 아 그래 아 내가 그럼 내려간 다음에 아이 되게 복잡하네 마타야스를 먼저 박스를 올리고 야 박스 위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벽 그 다음에 벽 벽으로 올라가 됐다 그 다음에 나도 올라가면 되겠지 뭐야 너는 손이 안다 키가 작아 머타야스는 잘만 했는데 아 그럼 다시 내려가야되나 아 박스를 옮길수있었지 이렇게 왼쪽으로 그러면은 다시 올라가서 파이프를 이용한다 아 됐다 자 처음 게임 시작했던대로 왔고요 문이 문을 열고 잠겨있죠 발로 찾아봅시다 문이 안열리네요 총으로 쏍시다 그러면 아 되죠 자 그러면 문을 열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아 얘네들이 우리를 찾은 또 잡으려고 하는 것 같네 얘네가 보로이쿠단이라고 했는데 얘네들을 피해야 되겠죠 이쪽으로 도망갑시다 빼길리로 아 아까는 갈 수가 없었는데 이 뒷골목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이 문을 한번 열어볼까 아 그건 아니야 그리고 오른쪽으로 야 지금 에이전트 요원들이 지금 우리를 추적해보는 거죠 자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오른쪽으로 도망갑시다 히비스쿠스 하이라이즈라는 곳으로 오라고 했었죠 아까 그 아파트잖아 히비스쿠스 하이라이즈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고 아 옥상으로 올라가야 되죠 자 옥상으로 오면 탈출할 수 있게 뭐를 보내준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6층을 통해서 그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두 명의 가드가 있고 이 두 명의 가드가 있고 총알이 이제 거의 없어져요 거의 남지 않아서 총알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죽이고 갈 수는 없고 얘네들을 숨어서 가야될 것 같은데 누구부터 갈까 나부터 마지막 아 얘네들이 왔다갔다 하네요 이때 바로 빨리 문을 열였지 뭐 야야 빨리 가 빨리 아 젠장 다시 문을 열고 중간중간 화면이 자꾸 깨지네 중간중간 화면이 자꾸 깨지네 자 어떻게 하는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쟤네가 안 볼 때 빨리 달려간다 달리는 기능은 없지만 걷기라도 해야 되겠지 그래 빨리 제가 보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자 이때 빨리 옵시다 살짝 오고 자 그 다음에 계단 문을 열고 야 들어와라 들어왔죠 1층에서 1층에서 어 야 저기 위에도 누군가 있는 것 같죠 6층으로 6층으로 해서 옥사로 올라가야 된다 아 아 저기에 딱 대기하고 있었네요 쟤네들한테 들키지면 안되는구만 쟤네들한테 들키지면 안되는구만 자 다시 여기서부터 어 일단 나부터 제가 안 볼 때 재빠르게 계단 문 앞까지 이동하고 다시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조금 기다렸다가 네 아마 지원할 것 같습니다 수동 세이브를 하고 가야되나 그 다음에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야 들어가자 그럼 3층까지 올라가면 안될 것 같고요 2층으로 일단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2층으로 간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탑시다 복도에 쟤네가 지키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엘리베이터도 6층까지 가면 되죠 이렇게 해서 엘리베이터도 6층까지 가면 되죠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갑시다 옥상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옥상으로 올라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옥상으로 그 다음에 옥상으로 올라가야 되는거죠 그 다음에 옥상으로 올라가야 되는거죠 그 다음에 옥상으로 올라가야 되는거죠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거죠 아니면 저 창문으로 가야 되는거죠 어 또야 8개의 총이 남아있어요 아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맞추기 참 힘드네 아 간신히 맞췄다 아 여기를 통해서 아 한문도 아 내가 오모해주고 아 문으로 빨리 올라가라 아 아 저기 아 문을 닫아야겠다 그러면 절대 안나가려면 자 6층까지 올라가서 다시 다시 해봅시다 자 자 이렇게 걸어가다보면은 자 걸어가다보면은 저기 뒤에 저기 뒤에 액션 요소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게요 액션 요소가 은근히 많습니다 자 사격으로 해치우고 여기로 올라가고 엄호 사격을 해주고 쟤가 우리 뒤에 있어 그 다음에 문을 닫고 이걸 어떻게 잠그지 제가 우리 뒤에 있어 그 다음에 문을 닫고 이걸 어떻게 잠그지 아 어떻게 잠그는건데 아 아 어떻게 잠그는건데 잠가라 좀 됐다 됐다 그래 잠그고 아하 쟤가 못들어오죠 아 근데 여기도 잠겨있어 야 이거 문을 열어봐 머타이어스 그 문을 열어봐 내가 뭐하는거야? 야 문을 밀어 그 다음에 내가 발로 차 좋았어 탈출하자 야 니 동생 어딨어? 묻지마 아 우주선을 타고 하나? 와 우주를 아 진짜 우주선을 타고 하네 행성을 탈출하네 아 그래 네 네 우주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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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우주선을 아 전해진 날이 왔습니다. 뺀아버지에 사이도 내 가족들은 가고 있는지 알았지요. 어.. 그럼.. What is it? I've got the coordinates on that tracking device. So you can find him, then? Assuming Azrael's brother is still alive, yes. So where'd they take him? That's the problem. I've lost contact with the tracer. What do you mean? 힐리스 네블라에 들어갔고, 그 힐리스 네블라에 들어갔고, 그 signal이 그렇게 큰 인터퍼런스에 들어갔다. 근데 추적이 되다가 지금 추적이 끊겼다고 하죠 그래서 무슨 헬릭스? 어딘가? 어딘가로 지금 동생이 끌려가서 추적이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아요 Where was the transport going? Where was the transport going? I don't know, but it doesn't have enough fuel to make a jump from there. Wherever that transport was headed, its destination was in that nebula. So they're sending them into the nebula, to some kind of prison? I don't know, but I've heard some rumors about a place called Center 7. So what is it, and how do we find it? There's no way we can find it in that thing. We're gonna need some help. From who? The Boreal Kudan. I knew we couldn't trust you. If you want to find Asriel's brother, they're the ones who are gonna know how. They control this galaxy now, so they know who operates, what, where, and how. Regardless, we can't trust them, or you, especially not after your record. Look, I have a family now. I'm not a criminal anymore. I left that life behind me, just like Asriel. Of course. 그런데 걔네를 통해서만 우리 주인공의 동생이 어디를 끌려갔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센터7이 도대체 뭐하는 데니? 잘 모르겠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아까 또 대화에 보면 보리오 쿠단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경찰은 뭐야? 사설경찰이야? 사설형사에요? 그냥? 경찰은 뭐고 우주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보리오 쿠단은 뭐야 도대체. 센터7에 어떻게 발굣를 수 있는 건지? 우리 정확한 말이죠 그러면 through forma они처럼 그 트랜스포ст어에는 소타를 죽 introduced. α Gran pour quaton. 蛋trailer sẽ 가장 인간 이끌어전Ф 원 خ评X tarilla, насын selling X di forintake, 정ие Ruders 이 센터 7의 콜라에서 이 곳이 어디서 알고 있는지 알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곳은 보레오 쿠데인입니다. 그리고 그 곳은 보레오 쿠데인이죠. 바로요. 에즈리얼, 정말 돌아가면 다시 돌아가서 걸리지 않을까요? 아... 센터 7에 가려면 그... 정확한 위치를... 위치 정보를 알아야지만 갈 수 있나 보네요. 아니면 그냥 그 성운속으로 들어가는 건 자살인 것 같고요 근데 그 성운지역에서 옛날에 얘네들이 탈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보니까 우리가 거기서 탈출해왔는데 다시 거기 돌아가길 원하는 거냐 정말 이런 식으로 우리 동료가 주인공한테 묻네요 주인공이 야 걘 내 동생이야 혹은 내 형이야 이렇게 가야만 된다는 거죠 걔를 두고 갈 수는 없어 그는 내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라고 좋아 바라크스에 빠져버리지 않는다 그들은 어디서 모르는 거야 저는 센터 7가 어디서 찾을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할 거야? 거기서 물어봐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알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마음을 변할 수 없지 않나요? 당신은 당신의 동생이었으면 좋겠군요 음... 아마 다른 우리 동생들은 또 있겠군요 아마도. 아마도. 이 구조에 내려놓은 곳에서 우리의 프리전을 줄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안 믿을 수 없을 것 같다. 시작이 시작할 수 있. 아마도. 그 전에 도와드린다고 말했다. 그전에 도와드린다고 말했다. 아마도. 똑같이 부모님께서 당신의 아름다운 부모님을 따라서 주의가. 아름다운 하루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맞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뭐?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제가 이 이유는 안정도가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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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장면이 바뀌네요 야 너 일어나 야 너 그쪽에 있는 애 너 누구냐 난 너 머릿속의 목소리다 뭐라는게 뭐냐 야 너 저번에 탈출하려고 했지 데타식스 넌 이제 너가 누군지 모르겠지 하지만 상관없다 전에도 그랬었으니까 좋아 우리를 가둬놓은 자가 누군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한테 얼굴을 보이는 적이 없지 너가 약할 때 너를 잡아 가둔다 그리고 너의 기억을 다시 지워버리지 계속 너의 기억을 지워버리지 나의 기억을 지워버리지 나의 기억을 지워버리지 나의 기억을 지워버리지 나의 기억을 지워버리지 그리고 이 곳으로 가둘 너는 가둘? 그리고 너의 기억을 지워버리지 이렇게 계속 지워버리지 오 나 내가 들을때 나의 기억을 지워버리지 빨리 이 시스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아 자식들 좀 대화를 좀 쉬었다 쉬엄쉬엄 해라 아주 아 되게 많은 대화들이 쏟아져 놨는데 이 전 장면에 그 우리 주인공 형사 장면에서는 결국 자기 동생을 찾기 위해서 보리어쿠단이라는 걔네들의 정체는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동생이 잡혀간 위치를 센터6 알기 위해서 보리어쿠단 아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기로 뭐 그냥 물어본다고 될 일은 아니겠지만 아마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없지만 일단 보리어쿠단을 만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깨어나니까 여기 옆에 동료가 얘기한 것 같죠 나는 매일매일 이제 탈출하려고 하다가 뭐 기억이 지어지는 거에 지쳤다 나는 이 마지막 테스트에 통과한 다음에 여기서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근데 내가 전에 만났던 소년은 절대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료랑 대화를 해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이쪽 그 디렉터가 얘기하는 거겠죠 뭐 오늘의 지시사항 같은 걸 얘기해주죠 오늘 뭐 오늘 테스트가 뭐 두 개인지 뭐 세 개인지가 남았다 그리고 파이널 테스트까지 통과하면은 너는 이제 여기서 나가는 권리가 이제 주어진다 하나의 이제 훌륭한 시민으로서 그런 얘기를 했고 메인테넌스 층 유지보수층 거기는 거기 외에는 이제 출입이 허가가 돼 있고 그 유지보수층에 들어가려면 뭔가 어 뭐 직업 할당 같은 거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지금 청소 같은 거 할 일이 있거나 뭐 그런 경우에만 들어가는 게 허락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음식 얘기를 하고요 뭐 하루에 세 번 먹는다 뭐 그 다음에 캐릭터들을 왔다갔다 하면서 이제 풀 수가 있는 아즈리엘 아즈리엘은 다시 여기고 perpetual rain must have been a pain during the war they turned off the machine so we didn't get soaked all the time stopped mining halted space exploration for about a year what was the address Matthias gave what are you just gonna go up to the front door and ask them to hand over the location i'm going to try as real i'll find out where center 7 is and i'll get out i'll make this quick and we'll see the address he gave is brookview avenue 4388 i'll get back to you when i have the coordinates if i'm going to do any sleuthing i'll have to fix my lock pick i'll need a carbon ray i'll take stabilizer to do it 자 이 친구는 이제 센터 센터 세븐 거기에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얘한테 적대적인 애한테 그 정보를 알아내 되는데 도대체 그냥 물어본다고 가르쳐주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애들인데 그래서 뭐 고문을 하려는 건지 협박하려는 건지 이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고 머타이어스가 갖고 있던 정보를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센터 세븐의 위치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혼잣말로는 이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 나의 락픽부터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카본 어쩌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중얼거렸죠 두 캐릭터를 오가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